와 나 이렇게 큰 참균을 처음 봤어 와 보이세요? 와 와 이거 진짜 크다 자 야생 안녕하세요 까꿍 여러분 까망입니다 동네 하천에 이렇게 나와봤어요 탐험 한번 해볼 건데요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디 아 뭐가 많구나 와 역시 제주도야 야 그 뭐지 은어인가 은어가 있는 거 같은데 어 봐야 되겠다 한번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 움직인다 저기 망둥어 같이 생긴 거 돌 뒤로 갔는데 여기 있거든요 돌 뒤에 손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어디 갔어 어디로 사라졌네 와 순식간에 사라졌네 야 여기에는 막 장어도 살고 막 그러거든요 특히 장어들이 되게 많지 그런데 뭐 매기나 이런 거 있으려나 모르겠네 쏘가리나 쏘가리 있으려나 매기가 있으려나 궁금한데 오 물고기 오 물고기 되게 많다 이거 뭐지 오 무슨 물고기가 이렇게 많은 거야 뭐야 이거 은어 아니야 은어 한번 잡아볼게요 이것들 혼자 잡을 수 있을까 뭔가 물속에 되게 많거든요 우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잡기는 쉽지 않을 거 같아 다 어딜 갔지 얘들이 한번 구석으로 싹 몰아서 잡아볼게요 구석으로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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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한 마리라도 내가 잡는다 한 마리라도 한 마리라도 잡았냐 오 한 마리 잡았다 와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거 은어 같은데 자 지금 여기 한 마리 잡았거든요 요게 은어 같기도 한데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 물고기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옳지 옳지 가만히 있어보세요 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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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은어 같기도 한데 요거 한번 동정에서 무슨 물고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가 있어 오 여러분 여기 지금 보이세요 안보이죠 우와 저거 사이즈 큰데 여기 참개가 있습니다 참개 사이즈 큰거 우와 요거 보세요 우와 제가 개같은거 무서워서 잘 못잡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우와 어우 무서워 무서워 어우 무서운 아우 무서워 아우 무서워 야 얼굴만 보여줘 얼굴만 얼굴만 보고 놔줄게 일로와 제발 아우 아우 무서워 물릴까마 무서워 아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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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참개입니다 참개 암컷이구요 사이즈 꽤 괜찮아요 근데 어우 물릴 것 같아 어우 무서워 사이즈 괜찮아요 혐기 안녕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은데 여기 한번 풀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풀치기 하면 또 나지 지난번에 여기서 장어 잡은 적이 있어 하나 들어가라 하나 들어가라 아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쉽지 않구만 여러분 여기 또 천 개를 발견했어요 우와 여기 여기 천 개 있죠 여기 여기 어우 깜짝이야 어우 무서워 어우 시끼 어우 시끼 어우 도망간다 도망간다 천 개 아 이제 천 개가 막 돌아다니네 예전에 천 개 여기서 막 못 봤는데 이제 막 보이네요 여기 천 개 어우 무서워 어우 무서워 어우 물릴까 무서워 여기 또 천 개 있어요 여기 여기 밑에 간다 잘 가 안녕 열심히 가네 천 개 되게 많다 물고기가 보이는데 한번 잘 잡아볼게요 지금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잘하면 손으로 잡을 수도 있을 거 같아 여기 아래 없어 여기 있다 어우 씨 도망가 버리네 아 새끼 빠르다 어 잡아놨던 물고기 어 잡아놨던 물고기 나가버렸네 에이씨 지금 초대형 참 개를 발견했어요 와 나 저렇게 큰 참 개는 처음 본다 와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와 나 이렇게 큰 참 개 처음 봤어 와 보이세요?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진짜 깜짝 놀랬다 와 이거 보세요 참 개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해 제 손바닥 사이즈보다 더 큰 거 같아요 와 이게 실화야? 오 일로 온다 야 니가 들어가면 어떡해 거기 야 우와 겁나 커요 겁나 커 저거는 제가 뭐 잡아서 보여드릴 수가 없을 거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무서워 통하고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얼마나 크냐면요 와 이 통만 해요 통만 해 우와 이 보이세요? 통만 한 거 이리 들어가봐 통으로 들어가봐 통으로 들어가봐 통 착하지? 내 통으로 들어가봐 그렇지 와 사이즈 보세요 와 나 이만한 참 개는 처음 봤어 니가 여기 하천 주인이구나 와 이 통만 합니다 통만 해 와 진짜 크다 와 대박 와 손으로 할 수도 없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이거 나오나 봐 와 제 손하고 비교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커요 손바닥 더 커 와 우와 기운 좀 받아가지 와 고맙다 야 와 대박 난 가라 살려줄게 와 고맙다 야 와 진짜 대박이다 와 가 가 와 이거 실제로 보면 진짜 대박인데 와 진짜 구경 잘했다 아 여기 또 물고기 있거든요 꺽지같이 생긴 물고기인데 손으로 한번 다시 잡아보죠 잡았다 아 아깝다 오 이 참개 또 있네 여기 지금 참개가 금오기인 줄 알았더니 금오기가 아니더라고요 참개가 여기 참개 와 사이즈가 괜찮다 얘도 얘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 근데 근데 참개 금지체좋 사이즈보다는 어휴 새끼 어휴 새끼 무서워 드디어 다시 찾았습니다 저 엄청나게 큰 참개 와 여기 다시 숨어있네 쟤는 제가 여기다 담아서 조금 이따가 보여주고 그리고 살려줄게요 자 이제 참개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개 사이즈 와 장난 아니죠 통만해요 통만해 와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와 통 하나만 해 와 사이즈 보세요 와 1000개입니다 1000개 이야 엄청나게 커요 와 대박이다 잘 놔줄게요 안녕 잘 놔줄게요 잘가라 와 완전 꽃게만해 꽃게만해 수컷이네 와 잘가 와 대박 너나 크다 잡히지 말아라 사람들한테 잘 지키고 야생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아 탑원으로 나왔는데 뭐 장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장어나 이런 건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나오면 딱 해서 보여주면 좋은데 이런 건 안 보였고 뭐 새들 있고 아까 참개 봤죠 와 참개가 그렇게 큰 참개는 제가 처음 봤어요 거기 위에 꽃게 있잖아요 꽃게만한 참개였습니다 와 그렇게 큰 건 또 처음 봤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뵐까요 또 뵙겠습니다 야생 안녕 안녕 와 이거 보세요 참개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합니다 제 손바닥 사이즈보다 더 큰 것 같아요